안녕하세요 김프태인입니다 오늘은 저 그 부캐 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4가지 캐릭 깡통 캐릭으로 모든 캐릭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저희 아마르 같은 경우는 이 진정한 볼트헌터 모드까지 다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음 뭐 그런거 감안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아 그 다음에 부캐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선물 오피큐하고 옐로 케이크 연기 이 3개는 공통적으로 캐릭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랜다 초기화를 시켰구요 가디언 랭크도 사용금지 중지를 해놨는데 일단 가디언 랭크가 한 600대 되거든요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라를 제외한 모주 제임 플렉 같은 경우는 일반 볼트헌터 모드 까지만 클리어가 됐구요 아 dlc 신규 dlc는 2편 두번째 확장팩 까지만 클리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확장팩은 다 클리어가 안된 상태구요 아 그 다음에 플렉만 아 좀 불쌍해서 예 아이템을 많이 챙겼습니다 아 모든 캐릭 공통으로 들어가는 건 opk 시스템 아 옐로 케이크 연기가 공통적으로 제공이 되구요 여기서 이제 플렉만 각가지 샷건하고 뭐 이런거 이런것들 좀 넣습니다 아 모든 캐릭 공통적으로 스킬은 다 초기화를 했구요 아 가디언 랭클은 동일하게 533 유로 정도 되는데 안찍은 일부러 지금 가디언 랭클 다 안찍고 있거든요 남은 스킬 포인트를 안 준 가디언 토클이 91개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33 정도 되구요 본캐 말고 부캐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의사항은 알려드렸습니다 앞에 이제 가디언 랭크가 533 정도 되구요 아 그 다음에 아마라만 아마라를 제외하고 전부 일반 볼트헌터 모드는 클리어가 된 상태구요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만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